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채널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설레고 있죠 마지막 방송도 늘 즐거워요 저는 늘 즐겁고 오늘 낮에 보니까 비도 많이 와 가지고 너무 좋더라구요 뭔가 건조한 날씨였는데 비가 내려주니까 뭔가 좀 뿌듯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고 이 상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구요 파스텔화 같은 그런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었어 파스텔 색상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핑크빛 약간의 노란빛 녹색 녹색도 초록색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래요 좀 약간 연두색 빛에 연두색 빛이 이렇게 나는 나무들 약간 잎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구요 너무나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을 뭔가 관람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비도 고가니까 좋더라구요 산불도 다 꺼지고 어떤 놈들이 산불을 저질러 산불을 해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구요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보니까 동시다발도 그럼 산불이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사회에 불만이 있는 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산불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비도 왔고 했으니까 이제 또 상쾌한 기분으로 또 시작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다 함께 잘 됩니다 다 함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하여튼 오늘도 뭐 장은 아주 흥미로웠어요 흥미로웠고 지난밤에 보니까 미국의 3대 지수 3대 주가 지수가 일찍 하락을 했지만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2차 전지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름세 코스피는 8개월 만에 2490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쌍끄리 매수에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4.70포인트 상승을 해가지고 2495.21로 기록을 했는데 이날 2482.6일에 출발했던 지수가 장종에 2480선에서 막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상승폭을 키우더라구요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49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 19일 그 종가 2492.69 그 이후로 약 8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유가 집관 시장에서 기관 애들이 홀로 3,017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개미들은 2,761억 정도 매물로 추래했구요 외국인들은 장 후반에 매도세를 줄이면서 174억 정도 순매도를 한거죠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쭉 보니까 보압을 기록한 1개 종목을 제외하고 8개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구요 삼성은 0.47% 올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각각 2.26% 7.16% 오르는 등 2차 전지가 강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 거래를 대비 15.18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872.36의 거래를 마쳤구요 이렇게 코스닥이 857.54에 출발을 해가지고 상승포를 키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홀로 2,048억 정도 팔아치웠죠 지금 순매도에 나섰던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장중에 순매수 전환해가지고 각각 1696억 680억 정도를 사들인 겁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쭉 보니 2차 전지주가 강세더라구요 에코프로가 8% 넘게 급등을 했고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한 4%대 상승률을 보인거죠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2차 전지 업종이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가중되고 2,500선 저항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해 보이다 보니 일제의 하락 마감을 했구요 뉴욕 증권거래서 보니까 다우지수 전장보다 0.5% 하락을 했죠 33,402.38 S&P는 전날보다 0.58% 내려서 4,100.60 나스닥은 0.52% 하락을 해가지고 12,126.33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그 채용 공고가 뉴욕 증시를 끌어내었는데 미국의 지난 2월 채용 공고는 990만 건으로 지난달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더라구요 채용 공고가 천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5월이죠 5월 이후로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가 감소한 것은 과열된 흐름을 보이던 미국의 노동시장의 침체 이 침체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 이날 오후 한 3시 56분 기준 보니까 코인마켓킵에서 비트코인이 24시간 전보다 1.63% 올라서 28,533.8,533달러에 거래된 겁니다 이더리움도 한 5.27% 오르고 있어요 좀 잘 오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장은 흘러갔고 지금 유럽장이 아주 또 흥미롭네요 유럽장 보니까 영국은 현재 조금 오르고 있어요 영국은 현재 0.46%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프랑스가 0.09% 현재 약보합니다 좀 낙폭을 줄이면서 가고 있고 독일도 0.23% 정도 낙폭을 약간 줄이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 많이 빠졌죠 한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빠지기도 한다 했죠 제가 빠지면서 또 조정을 봤습니다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쭉 올라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르락되면 오르락되고 돌아가면서 그래도 3.100대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3.100대에 노는데 내일은 어떠냐 내일은 약간 좀 속보 상승하지 않겠어요 새벽에 좀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율은 미국 환율 달러보니까 1,313.50이네요. 한 1원 정도 올랐습니다. 달러 일본에는 131.79M, 유가는 80.71달러 소폭 상승했고 일본 연하가 997.46원, 유로와는 1,438.61원 소폭 하락을 했고요. 중국 연하가 190.92원입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희발류는 1,604.38원, 국제금값 2,038.2달러, 국내는 85,399.3원입니다. 그래서 희발류도 오르고 국제금값, 국내금값도 오르기 시작하네요.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금은 저렴할 때부터 사두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고. 그래서 금을 왕창 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 포트폴리오에 있을 때 해치 수단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10년별 국제금리 3.3670이네요. 3.5대에서 쭉 빠져가지고 현재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금리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스는 선물 보니까 0.2에서 다시 또 낙포를 줄여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0.08이에요. S&P는 0.09%, 나스닥은 0.07% 그리고 러셀은 0.04%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소폭 빠지고 있어요. 쭉 빠지더니 다시 낙포를 줄이고 있고 독일은 마이너스 0.4, 프랑스 0.1, 영국은 오르고 있네요. 0.26% 정도 좀 오르고 있고, 유로는 빠집니다. 0.2% 그리고 이탈리아도 0.3% 빠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영국만 빼고는 나머지 다 빠지고 있다는 거죠. 영국만 빼고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63,900원인데 아 참 흥미롭다. 삼성전자 64,000원 선을 두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64,000원 선이 약간 지지선 같기도 하지만 이걸 뚫어야 돼. 뚫으면 한 6만 5천원까지 갈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6만 넘어서 7만전자 가는 거야. 7만전자. 지금 삼성전자만 안 올랐어. 삼성전자만. 지금 굉장히 지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어. 에너지. 에너지를 축축시켜다가 아주 확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 6만 5천원까지 한 번 슈팅할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 우선주도 지금 비리비리해요. 지금 우선주가 너무 많이 안 올랐어. 지금 계속 바닥이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 뭐가 좋냐? 지금 모아야 할 시기다. 모아야 할 시기. 5만 3천원대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아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가지고 당장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 못해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지금은 모으자. 뭐 다른 2차전지 오르든지 말든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모을 수 있는 삼성전자는 열심히 모은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합니다.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삼성전자가 뭐 투자한다고 해서 망합니까? 예전에 8만전자, 9만전자 우리가 그때 좀 물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삼성에 물린 게 가장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비아냥거리면서 평생 모으러 가던데 참 댓글 수준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그랬잖아. 삼성전자를 평생 모는 게 아니라 그냥 10년만 정도 하면 됐잖아. 10년 정도. 평생 모아도 나쁘지는 않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목표대로 마세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아니면 나중에 노후로 생각하면서 그냥 연금용으로 쓰겠다. 그렇게 모으면 되는 거지. 지금 비록 빛을 못 보지만은 조만간 또 빛을 볼 겁니다. 하여튼 고전하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포기하고 다른 종목을 가든지 그냥 예적금 넣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좀 약간 답답하거나 의심이 좀 많거나 도저히 장투가 아닌 사람들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현명한 결정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내일 새벽 6시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굿나잇